전라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지급 보증에 대한 이행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강원 레고랜들발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공동 발표문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. 전라남도는 보증 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, 나주시와 담양군,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천만 지급 보증한 3건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신안과 완도, 장흥 등 전남 14개 지자체는 지방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